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보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상승에 이어서 갭 상승까지 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락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 지금 현재 기업 실적 분석표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현재 적절할 게 없습니다. 유보율도 무난하게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300%대의 유보율? 정말 안전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정성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발목 잡힐 일은 없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거래량 폭등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여러분께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락 같은 경우 상승세는 워낙 좋지만 오늘 이제 투자 매매의 동향을 한번 봤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웨인도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을 엄청 이제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야금야금 이제 물량을 모으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한 번에 확 내던졌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과연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뒤통수 맞지 않을지 제가 그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거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긴급 매매 전략 준비했고요.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제 영상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이제 공평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종목명 두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이 자료 문자로 이제 쏴드리고 있거든요. 절대 우리 주주님들 복잡하고 뭐 어려울 거 없이 제가 말 그대로 문자로 자료 보내드리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편하실 때 열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조금 매매 전략을 체크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는 X 정보니까 오신 김에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전 영상보다가 문자 남기는 거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까지 달아두었어요.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조금 더 빠르게 자료 받아가실 수 있게 제가 시스템 구축해 둔 거거든요. 우리 주주님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좀 고민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신 김에 도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락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낌없이 공유를 드릴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드린 매매 전략으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아 가셨다면 그땐 제 채널 구독과 함께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 영상 만들고 여러분께 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너무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자 남겨주셨으면 지금부터 보락 이 긴급 매매 전략을 바탕으로 한 총정리 브리핑 파헤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최소한의 정보는 똑똑하게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돈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주식을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한번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주식시장에서 이렇다 할 투자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돈줄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사실 저한테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최계선님, 이거 불법 아닌가요? 라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실제로 이제 2024년 8월을 기점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뭐 이거 불법 리딩방, 카톡방 이거 다 불법이다, 이거 다 잡혀간다 여러 가지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오픈 카톡방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 공유방 초대 코드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기사 헤드라인 보고 덜컥 놀라서 나 설마 지금 불법 리딩방이 있는 건가? 약간 걱정하실만도 하죠. 너무 이해가 가요. 제가 뭐가 불법이고 뭐가 불법이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양방향성 소통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하면서 매매를 종용한다거나 혹은 제가 많은 분들 중에서 딱 한 명 꼽아가지고 제가 1대1 상담해드릴게요.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거나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성 소통이 아닌 일방향성인 정보 공유라거나 매매 종용이 없다거나 1대1 자문이 아니라면 합법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께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해드리면서 적어도 주식하면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피 눈물 흘리는 선택은 하지 않게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사진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일부를 잘라온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일방향적으로 소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주님들이 제 정보 공유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분들한테 현재 주식시장에서 조금 핫한 이슈들, 조심해야 하는 종목들, 투자하면 좀 안전할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절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빚어서라도 사셔야 돼요. 지금 이거 안 사면 후회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매매 종용하지 않고요. 한 사람만 꼭 꼽아가지고 일대일 상담 절대 하지 않고요. 다수의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에 들어와 계신 다수의 주주님들께 저라는 사람 한 명이 정보를 공유해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뉴스 기사 헤드라인에 나오는 자본시장법에 걸리는 불법 리딩방이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는 마음가짐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주님들 사실 주식하면서 하루 종일 차트만 확인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하루 종일 경제 뉴스 들여다보고 경제 공부하면서 주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도 하셔야 되고요. 뭐 육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각자의 본업이 있는 와중에 주식 투자로 부가적인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바쁘신 동안 제가 대신에 최소한의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이런 불법에 걸리는 일 아니고요. 양심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도움될 만한 절대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팩트체크만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무너지고 불경기고 진짜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방어 심리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자니 다들 지갑 사정에 좋지 않고 심지어는 나라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 손해를 훨씬 더 보기 쉬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장 큰 돈을 들여서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굴려서 하이리턴, 많은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이 무슨 뜻이에요? 위험도는 최대한 낮추고 수익성은 최대한 높이겠다는 거잖아. 방어적인 투자 동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당장 10배, 20배, 30배 가는 최고의 종목, 추천 종목 안겨 드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법 리딩방 있죠. 그런데서 보통 이거 몇 개월 안에 몇 퍼센트 갑니다.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종용하는데 지금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불법 리딩방에서 드리는 과장된 이슈들 이거 한 달 만에 3천 퍼센트, 5천 퍼센트 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과장 정도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하루에 단 5%, 10%씩이라도 꾸준히 벌어가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주식할 맛 좀 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사실 우리 주주님들께 당장 이번 달 안에 수십억, 수백억 벌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이 단돈, 만 원, 십만 원을 벌더라도 마음 편하게,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이 불안감이거든. 내가 벌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돈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에 자꾸 우리 주주님들이 존먹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허위 과장 정보, 불법 리딩방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허위 과장 정보에 흔들릴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당장의 1억 천금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야금야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지금은 챙겨가는 게 맞다. 1억 천금 좋죠. 당장에 돈뼈랑 맞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냉정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주식하실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 가시고 이렇게 수익 봤다. 저한테 돈 자랑을 많이 해주십니다. 주식하면서 제가 수익 처음 봐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빈선님도 처음으로 명품 가방 하나 사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 덕에 수익을 보셨다 하면서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봤다고 자랑해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초대 코드 무료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들어오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거든요. 들어왔다가 제가 드리는 정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되고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처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팡질팡 불확실한 도박처럼 주실가? 하기 쉬운 이 시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우리 주주님들이 믿고 갈 수 있는 돈줄 하나 챙겨 가시면 좋잖아요. 한번 들어와 보시고 돈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찾아와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가 마음 편하게 내 돈 지키면서 주식하시는 그날까지 저 최비서가 최선을 다할게요.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부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락 같은 경우 차트 조금 넓게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진짜 오랫동안 주가가 많이 무너지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거래량 이런 갭상승 모멘텀 자체가 되게 오랜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들은 차익실현 매물을 조금 과감하게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업 가치가 뭐 별로냐 뭐 호재가 소멸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절대 끝난 차트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악재는 아니고요. 단지 세력 동향을 체크를 했을 때 우리 주주님들 이 주가가 주춤하는 구간은 있을 수 있다. 지금 보락 같은 경우 이 식의약품 기업이잖아요. 중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이 마시는 위암제 리포락셀이라는 재료가 있어 그 리포락셀의 원료 물질 관련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료 소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막 중국에서 시판허가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아직까지 실적 반영도 안 됐어. 지금 현재 초기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을 좀 보려는 수익을 좀 입절하는 세력의 움직임이 여러분한테 좀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차트적으로만 봤을 땐 우리 주주님들 걸림돌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앞서 재무제표 보여드렸듯이 영업이익, 순이익, 유보율, 주요 현금 양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 리포락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실제 보락의 실적으로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건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분명히 좀 조심해야 하는 구간은 있기는 하지만 재료 소멸, 세력 없다, 이거 지옥의 개미탕이다 이거 사면 안 된다 이런 자극적인 악재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보락, 제가 긴급 매매 전략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주때 있게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상승 모멘텀에서 내 돈 지키면서 수익을 최대한 보려면 안전하게 주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력의 빈틈을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010-5962-5239 여기로 종목명 두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 자료 문자로 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니만큼 정보력 확실하게 갖춰 가시고요. 남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불안하게 손톱 뜯고 도박 같은 주식 할 때 제 영상 찾아오신 시청자분들은 똑똑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